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얘는 좀 위에 올려놓고 두번째 클로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 우리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i32라든가 뭐 벡터라든가 혹은 플롯이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았던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들이 다 명사에요. 이 명사가 중간 단계를 거쳐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ing라고 해야 되나요? ing 다시 얘가 동사. 마지막으로 동사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명사가 되는 거에요. 그죠? 또다시 이런 형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죠. 이런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 동사는 중간 단계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동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next라든가 이전에 봤던 기억나시죠? next라든가 혹은 collect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만 보자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중간 단계인데 그러니까 클로즈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이 중간 단계입니다. 이걸 할까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봤던 것이 iter라는 데이터 타입 혹은 into it라든가 it라든가 혹은 iter mute라든가 mute라든가 조금 전에 봤던 map 그죠? map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씁니다. 수십 종이 있어요. 수십 종이라 해봤자 뭐 열 스무 종 열 종에서 스무 종 안팎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중간 단계에요. 중간 단계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에서 이 중간 단계 그 자체로 가지고 어디 얘가 펑션의 argument가 된다거나 variable의 값이 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사에 의해서 명사로 바뀐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가 variable이 되거나 혹은 뭐 펑션의 argument가 되거나 혹은 기타 기타 다른 그러니까 다른 명사를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이 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component of abstract or inam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클로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어디냐니까 이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1회용 그러니까 이걸 state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state 어떤 명사의 상태들이 처음에 1,2,3 예를 들어서 1,2,3 이었으면 얘가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뭘로 만들냐니까 4 이것을 뭐 3 아니구나 2 다음에 4 다음에 6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를 오게 됩니다. 이 중간 단계에 역할 되는 이 중간 단계가 바로 클로저가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놓고 그 다음에 닫아놓고 보자 이번에는 mute 남 100에서 19,8 세 개가 있습니다. it가 있고 다음에 enumerator가 있고 for it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한번 enumerator는 이렇게 생겼네요. enumerator enumerator 위에 있는 것도 지우고 보자 보시면 enumerator 이터 아니 it죠. it는 얘입니다. 얘 이렇게 시그먼스가 되어 있죠. it를 리턴합니다. enumerator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umerator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return하는 것이 enumerator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type은 self 그러니까 enumerator 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generic 타입이에요. generic 타입으로서 그 타입은 self 가 지정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self는 self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for each 는 어떻게 되나요. for each for each 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for each 는 f 일단 타입을 지정했죠. f 어떤 f냐니까 fm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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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경우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해서 numbeck 에서 점 it 하나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numbeck에서 it 에서 enum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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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출력을 해 보고 그렇죠. for each 까지 한번 출력해 보죠. enumerator 얘는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un 하면 그리고 첫 번째 꺼 어떻게 됐나요. 얘는 일단 프린터 지금 출력하는 것은 위에 3개는 이것이에요. 여기 위에 3개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it 얘가 얘입니다. it 그 다음에 enumerator 여기 나왔죠. 이거 보니까 이전에 보던 것과 상관이 좀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이전에 map 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맵도 이런 형태였잖아.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봤잖아. 10분 전에. 이것도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가. 얘는 그 자체만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위치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L가 뜬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L가 있고 이게 L가 없다면 얘가 L가 뜨죠. 뭐라고 했냐니까 미스매치다 타입. 그래가지고 뭐뭐뭐뭐 나와있죠. 중간 단계만 가지고는 끝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위치가 하는 이 그림이 뭐예요? 포위치가 중간 단계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포위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argument모로 되어있죠. 셀프. 그래서 F만. F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M뮤트 라고 하는 클로즈를 받아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FM뮤트는 뭐냐? 클로즈는 클로즈인데 뮤트 클로즈에요. 뮤트 클로즈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뮤트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동작하고 난 다음에 볼까요? 일단 결과상으로는 myNumbback 얘 값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게 19.8에서 다른 뭐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당연히.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왜냐니까 얘가 뮤트 타입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표의치는 뮤트에요. 그러니까 클로즈를 뮤트 클로즈를 가지고 있어요. 왜 뮤트 클로즈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바로 인유머레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유머레이터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인유머레이터 우리가 방금 출리했던 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인유머레이터 보시면 it 되어있고 카운트 제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 10 10이죠. 첫 번째 아규먼트 10이 들어갔을 때 인덱스 넘버 해서 인덱스 제로는 넘버는 인덱스는 제로고 넘버는 텐이죠. 그런 다음에 넘버는 1이고 인덱스는 1이고 넘버는 9이고 인덱스는 2고 넘버는 8이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카운트가 제로에서 1, 2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 인유머레이터라고 여러분 이 데이터 타입 자체가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카운트웨어가 제로에서 1로 1에서 2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뀔 수 있게끔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포위치가 받는 이 클로저 이 클로저 있죠? 이 클로저는 FNMUTE 클로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FNMUTE의 역할입니다. FNMUTE는 앞에 있는 걸 바꾼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냐니까 다음 예제를 보시면 10이고 9고 8입니다. 얘도 역시 MUTEBLE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터고 인유머레이터 똑같이 나왔죠? 다음 MAP이 하는 시그너츠를 보죠. MAP의 시그너츠가 음... MAP의 시그너츠가 아직 안 나와있네? 자 어쨌거나 MAP은 이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얘는 중간 단계입니다. 아 밑에 있네요. 중간 단계 MAP도 시그너츠를 보시면 이런 시그너츠예요. 그죠? F가 역시 FMMUTE입니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B 타입을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B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어쨌거나 셀프는 사이즈도 있고 얘도 FMMUTE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출력을 해보죠. 뭐냐 이 B가 뭔지